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0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8시 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노래방에는 두 팀이 있습니다 노래방을 이용하고 싶었는데 문이 닫혀져 있어서 이용할 수 없어서 아쉬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한 팀은 어제도 왔었던 학생들입니다 출입하실 때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손소독 등 철저히 하고 입장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하루 동안 몇 팀이 오는지 한번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9시 1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아무도 없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수요일인데 좀 지금까지는 한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9시 21분입니다 현재 한 팀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10시 7분입니다 네 방금 가족 단위 손님 한 팀이 더 오셔서 현재 두 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4팀이 방문을 하신 상황입니다 지금 시간은 10시 23분입니다 네 지금 방금 한 팀이 더 추가되서 현재 3팀이 있습니다 특이 사항은 어제 방문했던 두 팀이 오늘도 또 방문을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시간은 10시 4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4팀이 있고 지금까지 총 6팀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9시가 지난 이후로 손님들이 입장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간은 11시 2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한 팀이 나가셨고 신규로 한 팀 들어오셔서 현재 4팀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11시 4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3팀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12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3팀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손님이 오실 수도 있지만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